평택 제초보습도로 속암 안성이네 그렇고만 이동식 과속단속 하는데 난 맹심 없어 할렐루야네 아니요 왜 아냐 그거 뭐요 할렐루야 아니면 할렐루야 아니면 뭐냐고 그러냐고 막내 고등학생이지 벌써 야 낼몰에 군대 간다고 해병대 아니 이제 3학년 올라가야지 해병대 가면은 지 인생 지가 사는거지 이제 아냐 안그래 야 너는 교회 물려주면 되잖아 딸내미한테 아냐 아니 사위한테 몰려주던가 목사 사위 목사 사위한테 딱 야 사위야 이거 해라 딱 할렐루야 하면 되지 어 안 돼 인형 1km 앞 졸았구나 야 눈이 막 꼬마 점심 깻게 야 사위를 목사로 했다 야 사위를 목사로 했다 야 목사 집안이 되지 왜 야 그래도 이게 사위한테 야 저 목대 신학대 안나오면 안된다 그래 딸내미한테 얘기해 500m 앞 5단 보다 나도 헛설초로 땅은 눈 헛설 붙였다 가게 없어 협성? 근데 이름이 왜 협성이야 동.. 동네 이름이야?